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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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커팅식과 첫 번째 삽을 뜨게 되는데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환 목사님, 기하성 진경총회장님이시고 대학원 박사원 가정의 원장님이시고 그다음에 단임 목사이신 김사빈 목사님께서 옆에 쓰시고 그다음에 신용호 목사님, 그다음에 박봉덕 건축연장님은 우리 김사빈 목사님의 남편분이시고 사분님이세요. 그래서 건축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일이죠? 예일종합건설. 예일종합건설의 사장님이시고 네. 그럼 같이 김사빈 목사님 옆에 같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우리 신용호 우리 진구혁 대표회장님이 쓰시고 그 옆에 신상철 우리 한영진경총회장님이 쓰시고 그다음에 이명숙 우리 기하성 서부총회 서기님이 쓰시고 그다음에 기하성 여성 목회자 전국연합회 회장님이 오셨어요. 네. 조성호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구협 실무총대신 우리 윤명기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북부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시고 우리 지부협의 실무총대신 조강태 목사님. 조강태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석재 목사님, 지부협 총관본부장님이 이렇게 열 분이 먼저 커팅식을 하고 난 후에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그다음에 이제 저기 삽을 뜨시고 세 번째는 이제 송도님들하고 장노님들이 같이 삽을 뜨는 그렇게 행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김석재 목사님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네. 네. 윤명기 목사님. 윤명기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마디, 마디 전부 다 서주시면 됩니다. 마디를 잡아주시고요. 윤명기 목사님. 여기 몇 개, 이쪽에 두 번. 아니, 아니. 그쪽으로 좀 더 주세요. 오른쪽으로 조금 가셔야 되는데요. 조금씩. 여기 마디, 마디. 마디, 마디. 마디, 마디. 한마디에 하나씩. 마디, 한마디에 하나씩. 거기 또 이쪽으로. 목사님 이쪽으로 좀 두고. 김진우 목사님 이쪽으로 두고. 네. 네.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할 겁니다. 자, 저가 하나 둘 셋 안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이 반석의 교회가 세워 지리라. 그러면은 라에 짤르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까지. 아, 100분들이 할렐루야인데. 아멘을 짝지야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반석의 교회가 세워 지리라.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두고. 예, 이제. 사불 뜨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지십시오. 예, 네. 자, 사불 이제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전부. 예. 자, 사불. 한 개씩 다 드십시오. 한 개씩 다 드십시오. 자, 밥을 드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 앞에 여기다 뿌리세요. 저기다 뿌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저기다 뿌리면 안되지 마시고. 자, 하나, 둘, 셋! 에이! 할랄리아! 다음은 우리 목사님들 나오세요. 목사님들 다 나오세요. 10분 빨리 나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수현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기하생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임원도 나오세요. 박명호 목사님, 얼른 나오세요. 쭉 쓰세요. 장갑도 끼시고. 장갑 없어도 돼요. 그냥 끼셨고. 주이소 목사님. 자, 목사님. 얼른 얼른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얼른 오세요. 빨리 좀 나와주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저기 저기. 위헌정 목사님. 위헌정 목사님. 빨리 오세요. 자, 여기 왔는 거 그냥 합시다. 자, 자, 자. 자, 자. 우리 성도님들. 장모님들. 다 나오세요. 성도님들. 장모님들. 얼른 다 나오세요. 사모님도. 사모님은 안 하셨네요. 아이고. 사모님이 사진 한 번 찍어주고. 세계적인. 위헌정 목사님. 이수현 목사님과. 이대태 장모님들. 나오세요. 얼른. 저 뒤에 나오세요. 사모님. 얼른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성도님들. 앞으로 성도와 건축할 건데요. 빨리 나오세요. 얼른. 빨리 나오세요. 얼른. 빨리 나와요. 성도님들. 전사님.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열 분 빨리 나오세요. 빨리. 자.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가문이 보고. 자. 됐어요. 됐어요. 자. 하나. 자. 푹 드시고. 밥을 푹 드시고. 자. 여기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성도. 성자. 성령님으로. 이 반석에. 교회가 세워지니라. 이렇게 뿌리세요. 자. 성도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이 반석에. 교회가 세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박수. 모든거 다 마칩니다. 잠시만요. 기념찰령을. 기념찰령을. 요 앞에서 기념찰령을.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걸 보면서. 전부 저 이쪽으로 와주시고. 나가세요. 네. 이게 다 빨리 해주세요. 네. jako요. 그다음에. 식사. 네. 거짓말찰령을. 저희 단순히. 먼저 없으겠습니다. 벽제 칼국수. 네. 알았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마스크의 박수. 같이 촬영해주세요. 벽제 해주세요. 마스커리 대단위가 여기 보이지가 않나요? 자, 마스크 마스크! 첫 번째는 마스크 다 씁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벗고 찍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스크 다 씁니다. 자, 쓰시고 첫 번째는 쓰고 두 번째는. 자, 이쪽으로 쭉 줘보세요. 왼쪽으로 조금 움직이세요. 이쪽으로도 쓰세요,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쓰세요,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같이 쓰세요, 같이 써주세요. 네, 그쪽으로도 좀 쓰세요, 동그랗게, 동그랗게. 네. 자,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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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좀 들어가셔야 돼요, 그쪽으로. 아니, 조금 더 당기시면 돼요, 당기시면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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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얼굴, 얼굴 나오도록 전부 다 찍어주세요. 아니, 사모님 뭐 서있어야 돼요. 네. 반석에 쓰려면 서있으면 돼요. 이규현 목사님 안쪽으로 조금만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끝에 분도 조금 안쪽으로 좀 들어가시고요. 됐어요? 나와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한 번 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한 번 더요.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고. 네, 마스크 다 벗으시고. 숨 쉬지 마시고. 외치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한 번. 원머 타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